연관성이 물론 아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들을 둔 아들을 둔 아빠들은 뭔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거칠게 놀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이렇게 거칠게 놀아주시는데 특히 남자아이들은 아빠를 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아빠의 조금은 좀 공격적이고 거친 어떤 놀이가 아이에게는 모델링을 해서 다른 또래들하고 함께 있을 때도 그렇게 거칠고 약간 과격한 놀이 행동으로 그게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네 가지의 차원이 들어가 있는 놀이 활동들을 잘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격성은 사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점들이 우리 서민이 좀 과격하게 만든 걸까요?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좀 만족시키기를 바라요 아직은 이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즉각적으로 좀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그 욕구들을 자꾸 좌절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의 내면 안에는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싹칠 수 있어요 또 서민이의 지금 연령상으로 봤을 때는 몸을 많이 움직이고 뭔가 막 도전하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되게 많은 시기인데 아까 MIM VCR에서도 보셨겠지만 안 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많이 좀 제지하고 그 아이가 뭔가 심리적인 에너지와 이렇게 막 도전하고 싶은 욕구들을 많이 좀 발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억압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게 나중에 이제 억압이 되다가 어떤 상황에서 또래들과 특히 함께 있을 때 그 공격적인 행동이 표출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아직은 언어 발달이 지금 이제 미숙한 상황이라서 그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자꾸 몸으로 몸으로 이게 표현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과격한 행동으로 표출이 돼서 안타깝게도 아마 아까 우리 지승연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몸으로 그런 행동들이 이제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어머님이 그 심리검사 결과에서 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감하고도 이제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